Q. 12스타베리 Q. 12스타베리 신라의 진자라는 승려는 미륵불상이 화랑의 모습으로 변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지. 진자는 소년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산신령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산신령이 그 소년이 바로 미륵불이었다는 말을 해준다네. 그리고 진자는 그 소년을 다시 찾아 신라의 화랑으로 삼았다지. 헤헤, 화랑제도는 신라만이 갖고 있던 독특한 집단이었습니다. 소년들은 어린 나이에 화랑이 되어 무예와 학문을 닫고 국가에 필요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죠. 이러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지. 화랑이 미륵불이라는 믿음은 당시 신라 사람들이 화랑에게 걸고 있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말이 아니겠나. 특히 화랑의 우두머리인 국선에 대한 믿음은 훨씬 더 컸겠지. 신라시대 화랑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화랑 중에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기도 했죠.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김유신 장군이나 죽음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끈 관창, 가야를 정벌한 사다함 장군 등이 모두 화랑이었습니다. 믿음직스럽구먼. 신라의 훌륭한 문화가 역사 속에 묻히지 않게 자네들이 이곳에서 잘 지켜주게나. 사람들에게 뛰어난 신라의 문화를 소개하기도 하고 말이야. 고맙습니다, 어르신.